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정신이 좀 화려하게 나가버린 그런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정신나간 어떤 할주마가 내가 주인공이야 타령을 하며 딸 결혼식에 드레스를 입고 딸내미를 암살해요. 원제 우리 엄마가 내 결혼식에 당이랑 칸칸치마 한복을 입겠대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딸내미 결혼식에서 당이 칸칸치마 한복을 입겠다고 선언했어요. 아까 통화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아니 그래 사실 예전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어. 내 결혼인데 엄마 본인이 더 들떠가지고 막 설레발치고 난린거야. 또 저희 엄마가요 평소에도 관중기가 있는 사람이라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설마 딸내미 내 결혼식에서 사고를 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일단 거지같은 일이 터졌어요. 여하튼 그랬죠. 엄마 미쳤어? 아니 엄마가 그런걸 왜 입어? 이랬더니 왜 안돼? 내 딸내미 결혼식인데 엄마가 그러면 안되냐? 나는 무조건 당이랑 칸칸치마 입을거다.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이쁜거 입을거요. 근데 걱정이 좀 되긴 한다. 그래도 나는 얼굴이 화려한 스타일이라서 그런걸 잘 소화하겠지만 너거 땡땡이 엄마는 수수한 스타일이라서 소화가 될지 모르겠네. 이러는거에요. 와 진짜 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이 안나왔지만 이대로 멍하니 있다가는 진짜 내 결혼 망할거 같아가지고 그런 규지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신부도 아니고 엄마가 그걸 왜 입는거냐고 이렇게 미친듯이 따져봤지만 이미 이 아줌마의 정신세기는 거기에 확 꽂혀버렸는지 이런 딸내미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더라? 핑크 계열에 레이서 달려있고 비즈까지 박힌 그렇게 최대한 화려한 걸로 입겠다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제 동생이 엄마 옆에서 우리 통화를 들었는데 어린 동생이 보기에도 엄마가 미쳤다 싶었는지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제발 짝짝 좀 해!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혼주가 그런 한복을 입어! 결혼식 주인공은 언니잖아! 그만 좀 하라고! 이랬더니 아니야! 아니지! 지가 왜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 엄마의 내가 제일 화려하고 이뻐야 한다 그날은! 이런 소리를 했다고 언니 엄마 지금 완전히 미쳤어! 라고 동생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사실 아니 그래 이거 말고도 그래요. 지금 여러가지로 엄마가 저한테 스트레스 오지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그러도 미치겠는데 이런 소리까지 해대니까 더 열받고 사람이 해가닥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참고로 그 한복이요. 양과 어머니 다 모시고 같이 갈 거고 한복집에는 지금 우리 엄마가 이런 상태니까 아니 그냥 미쳤으니까 절대 그런 거 못 있게 막아주세요. 미리 전화해서 다짐 받아 놓을 거긴 한데요. 그래도 안심이 안되고 저 지금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혼자 선배님들 제발 부탁이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요 비록 글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적었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정말이에요.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엄마 말 안 통해요. 사실 저희 엄마가 평소에도 아 진짜 싫다 엄마 이런 엄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전혀 상생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방금 네이버 검색해서 저희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의 한복 사진 추가합니다. 이걸 입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화려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말하는 정확한 한복은 첫 번째 사진에서 상의에 비즈가 훨씬 더 많이 박혀 반짝이는 겁니다. 그리고 치마는 거의 같은데 저 위에 레이스, 면사포 같은 레이스를 더 덧대어서 더 화려하게 만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저희 미친 엄마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댓글 1번. 남들 보기에 노망이 낫거나 무속인인 줄 알겠습니다.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저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개모 아니야? 내 댓글. 아이씨 보는 애가 더 부끄러워. 내가 만약 쓴 일하면 이대로 결혼 절대 못해요. 2번. 제가요. 예전에 이런 걸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혼주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게 뭐야? 결혼식에 웬 돌잔치 한복을 입고... 에? 저게 뭐야? 결혼식에 웬 돌잔치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 엄마래요. 털랄랄랄랄. 와 만약 내가 신부라면 쪽팔려서 도망갔을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미쳤다고 수근거렸고 신부는 물론이고 사전들도 쪽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오직 그 신부 엄마 혼자만 완전 신나가서 드레스를 펄럭이며 온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딱 저런 한복이었어요. 무서워. 헐 시끄러워 뭐야. 저쓴이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네요? 무서워. 뭐야? 헐 헐 헐 헐 헐 헐 2번 네. 자식 결혼식에 노망난 옆에 애들이 더러 있더군요. 저도 직접 본 게 한 번이고 전에 들은 게 세 번입니다. 3번 나도 저런 거 입은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진심? 미친 집안인가? 이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니까요. 3번 저렇게 하면요. 물론 당사자 앞에서는 어머 곱다 이뻐요 이런 소리 해도 뒤에서는 대박 미쳤네. 노망났구나. 사위가 장모 자리 잘못 얻었다. 인생 제대로 망했네. 등등등. 막 이러면서 다들 수근거리고 욕해요. 거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이 끝나도 두고두고 긴 세월 동안 회자가 됩니다. 그 캉캉치마 입은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4번 아니 장모한테 정신병이 있는 거 사위는 알고 있는가? 스니가 미리 죽기 살기로 철벽을 쳐서 막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결혼 자체를 포기해야지. 어디다 저런 개 진상을 엄마라고 들이밀고 있어. 돈 거야? 생각보다 하객들은 별 관심 없어요. 본인 만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두세요. 만약 우리 엄마라 하면 저는 그냥 뒀을 겁니다. 그 외 외국처럼 하객들도 되게 예쁘고 화려한 드레스 입고 오는 거 있잖아. 딱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결혼식이 신부만 돋보이게 하는 이런 문화는 조선시대 때 꽃가마 타고 시집 보내면 평생 못 보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예쁘게 포장해서 남편 사랑 받으라고 시부모 사랑 받으라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문화는 버려야죠. 댓글 네 그래요. 생각보다 하객들이 별 관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부 엄마가 저런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다들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번 무슨 소리야? 저 정도면 평생 뒷말 나옵니다. 6번 어이구야 보니까 너는 결혼식 당일에 파혼당하겠네? 느그 엄마 때문에 7번 10년 전에 제 친구 엄마도 무지개색 칸칸 치마랑 저 사진보다 더 화려한 한복을 입었어요. 당연히 신부보다 훨씬 더 눈에 띄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신부 엄마만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주 옛날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집에 하루는 놀러를 갔는데요. 집은 완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옛날 한옥이었는데 그런 옛날에 공정일 다니면서 빨간색 굽이 되게 얇고 엄청나게 높은 킬힐이 방안에 널부러져 있는 거 보고 나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거든.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때도 정말 미친 아줌마구나 했는데 헐 그런데 여기 그런 아줌마가 또 있네. 그래 엄마도 엄마 나름인 것 같아요. 8번. 아니 굳이 엄마를 안 차야 됩니까? 나 같으면 그냥 혼조석을 없애버리고 촛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싹 다 없애버렸을 거야. 그 중요한 자리에 그지같은 붕탕유소 따위 넣을 이유가 없죠? 네가 잘라버리란 말이야. 9번. 뭐야 신부 엄마 개모야? 이 소리 100%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10번. 차라리 시모가 자랬으면 이 핑계로 미쳤네 이러고 안보기라도 하지. 친엄마가 저래버리면 이건 뭐 답도 없죠. 그 한복 그냥 결혼 하루 전날에 어디 세탁소 물세탁 보내가지고 얼룩지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결혼식 자체에 못 오게 막아야지 뭐. 어쩌겠어. 11번. 내가 쓴 일하면 엄마 결혼식 오지마 이렇게 소리 질렀어. 그리고요. 이런 글 쓰기 전에 병원부터 알아봤지. 저게 뭐야? 12번. 처음엔 뭐 뭐 뭐 뭐야 하면서 봤는데 사진 보자마자 바로 빵 터졌네. 글쓴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엄마로 뒀냐 그래? 전생에 먼지거리를 했어. 대답글. 그러게요. 진짜 불쌍하다. 아마 동생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못할 거야. 왜? 다음엔 지차려니까. 끌깔깔깔깔깔. 이야 이거는 그냥 암살이죠. 암살. 하 진짜 관중기 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죠? 아무튼 제가 했다가는 사위 불쌍하다. 이 소리 다 할 겁니다. 말리세요. 무슨 수를 쓰서든 써서든. 아무튼 감사합니다.